민트골뱅이칸.kr mint골뱅이 khan.kr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연예는 박카수다. 김문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경입니다. 박영원입니다. 그동안 일주일 동안 어디 잘 지냈고, 여러분들? 저 엄청 잘 지냈습니다. 제가 별에서 온 그녀만 보면서 살았는데요. 드디어! 드디어! 별에서 온 그녀. 알았어. 미안합니다. 지금 그 얘기가 야마가 아니에요. 지금 드디어 시청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26.4%를 넘었습니다. 피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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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댓글 단글로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무협입니다. 그럼 피자는 어떻게 쏘실 건가요? 그래요. 방법을 한번. 보내주신 분이 있죠? 단 한 사람이 보냈더만. 저의 메일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저희들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에게. 그분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지나고 보내시는 거죠? 네. 먼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 연휴가 지나고 보내신 걸로. 주소 있습니까? 주소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신 댓글 중에 주소를 안 적어 보내신 분이 있으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안됩니다. 주소 한번. 이미 지나갔습니다. 돼요. 제목 보내주세요. 네. 네. 제가 먼저 경제적 부담이 좀 커지시겠네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네? 네. 진짜 싼, 그 싼 시장 피자로 해야 되겠다. 아니 그러면 안돼요. 톰크 피자 뭐 이런 거요? 안돼요. 우리 청취자들이 얼마나 저기 입맛이 예민하신데. 물론 거기에 맛 없다는 건 아니지만 최고급 피자룸. 프리미엄급으로 해주셔야죠. 홍대 앞에 있는 김만나 피자집에서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차리실 건가요? 나중에 한번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BGM을 준비하고 있는데 와이파이가 잘 안 돼요. 고마워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왠지 혼자서 구석에서 처박혀서 혼자서 하고 있더니 BGM 실패했습니다. 육성으로 해드릴게요. 지금 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핫한 연예인만 만나고 다니는 김문석입니다. 김만나 여러분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 차장 바버됐다. 김 차장 바버됐어. 축하드리고요. 김만나 코너로 넘어가 보시죠. 가장 한 주 동안 가장 핫한 연예인만 만나고 다닙니다. 닭빛이 안 좋아지신 것 같네요. 피자 이후로. 힘이 없어졌습니다. 보통 방송 한 30분 하면 나오시는 상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워낙 부부시기 때문에 본업에 충실하시고 제가 만나게 했습니다. 누구 만나셨어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아주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죠? 하기자. 없었는데. 믿을 수 없는. 재밌는 일이 있어요. 없었는데. 믿을 수 없는 일.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제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공중파 진출을 눈앞게 뒀습니다. 곧 공중파에 출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SBS 예능국장 이창태 국장을 만나고 왔죠? 제가? 그분이 핫한 분이에요. 연예인도 아닌데. 제한테는 핫합니다. 그분을 만난 것은 우차사 개그맨 시험. SBS 공채 개그맨이죠. 14일 개그맨 공채 시험 현장을 갔는데요. 이창태국 SBS 예능국장을 만난 게 핵심이 아니고 교양제작 본부장이죠. 통합됐으니까요. 교양제작 본부장을 만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과 나눴다고 주장하는 말. 김 차장은 그분이 했다고 주장하는 말. 를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바로 급습하지 않았겠습니까? 일단 취재차 가셨죠. 급습이 아니라 굉장히 조심조심 들어오세요. 네. 취재차 가셨습니다. 저는 현장에 없었고요. 하경원 기자와 김문석 차장이 갔습니다. 정확한 팩트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하지 마시고. 일단 말씀 전하고 제가 수정해드리겠습니다. 김 차장의 주장입니다. 제가 SBS 14기 개그맨 공채 시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아무도 초청하지 않았지만 제가 가봐야 되겠다. 내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가냐. 처음부터 약간 왜곡하시네. 급습했습니다. 덩촌동 SBS 공개호로. 덩촌동. 덩촌동. 급습했거든요. 덩촌동에 급습했어. 너무 어려운 단어가 많아요. 네. 지금 맞네요. 3층. 경상원분들한테 어려운 단어가 많아요. 그 면접시험장이 3층이었거든요. 3층이었습니다. 3층으로 제가 문을 열고. 3층공이 아닙니다. 3층.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 이창태 본부장이 앉아계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깍두가 예의를 같이 가서.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그게 원래 3분에 끝내기로 하셨어요. 2주만. 네. 2주만 2분까지. 3분만 하기로 했잖아요. 이 본부장님이 저를 보자마자 무슨 말씀하셨냐면.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렇게 멋진 분이 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괜찮으시다면 저도 한번 시험을 보고 싶습니다. 개그맨 14기 공채시험을 특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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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을 하시려니까 얼마나 말을 더듬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특불. 특불. 번매로 한번 시험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도 이 본부장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언뜻도 마스크 좋아. 몸매 좋고 다 좋네. 한번 해보지. 거기 나이 제한이 없군요. 네. 나이 제한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용기를 얻어서. 네. 의자에서 엉덩이를 10cm 정도. 아이고 아이고. 한번 해보려고. 해보려고. 바로 나가려고 10cm를 뜯었는데. 바로 옆에 있던 하 기자가. 선생님 왜 그러세요. 쪽팔리게 왜 그래. 그 말을 듣고서. 분위기 이게 아닌가. 나가만 안 되는 건가. 그 순간적으로 참았던 게. 그게 패착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김은석 차장의 주장을 듣고요. 현장에 있었던 하경원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현장입니다. 하경원 기자. 하경원 기자.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겁서 판 것 맞습니다. 삼청도 맞습니다. 동촌동기가. 그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일단은 뭐. 소식 전해주시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이렇게. 가고 싶어서.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전날 일정을 알려드렸어요. 하하하하. 깨원아. 니가 하는 데는 내가 반드시 가야 된다. 누가 나오지. 하시는지 굉장히. 음. 삼청까지 이제 원래 시험 중이었어요. 거기가. 아. 네. 동촌동 삼청 공개월에 예능 연습실이라고. 조그만한 방이. 거기에 이제 총 PD 두 분. 작가 두 분. 그다음에 뭐 이렇게 기타 이제 국 본부장이랑 뭐 또 페렌터에. 예전에 이제 SBS 올해 PD 생활하신 시민섭 사장이 또. 핵심만 얘기하세요. 하하하하. 되게 쭈뼛쭈뼛 하면서 잘 못 들어오시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총 96명이 시험을 봤는데. 20명씩 살고 끊어요. 중간에 중간에. 질리시간에 잠깐 나가서 모시고 왔는데 앉으셔가지고 아 안녕하십니까. 김문석입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근데 맞아요. 굉장히 멋있으신. 아. 네. 아 그 얘기는 맞고요. 맞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그 코멘트는 맞는데 제가 봤을 때 뉘앙스는 좀 립서비스. 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진정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SBS를 살릴 사람은 너뿐이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뒤에 상황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취재를 마치고 김문석 차장이 먼저 회사로 귀사를 하셨는데요. 그 후에 김문석 차장의 어떤 자기 홍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우리 부서 이제 배부장과 배국장이죠. 배국장과 이제 사진부의 우국장이 모인 상황에서 어디까지 이제 얘기가 전개됐느냐. 퇴직금 회식해라. 난 SBS로 간다. 퇴직금은 회식하세요. 뭐 이런 분위기까지 갔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지 아닙니까. 뭔가요? 아니 짱 짜운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핵심 질문. 아 핵심 멘트. 왜냐하면 그게. 다 이제 실기성을 보니까. 일단 짜운 거 해보세요. 해가지고 뭐 개그를 한 다음에 배인기 해보세요. 아 네네. 그래서 짜운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준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제지시킨 다음에. 왜냐하면 시험 중이니까. 아 그렇죠. 보시려면 97번으로 10시 반 해보고. 아 그렇죠. 맨 끝번지 10시 반 해버렸는데. 열심히 노력하신 분이 있는데. 10시 반까지 기다렸다가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중간에 자꾸 보시겠다고. 아유 아유 그럼 안되지. 그래서 그래서 못 잡으셨어요. 살짝 물어보니까. 저희가 저번에 방송을 했잖아요. 뭐요? 빠라빠라 경아. 어? 그게 끝인가요? 빠라빠라 경아. 그게 끝인가요? 이거는 개인기잖아요 개인기. 이거 개인기라고도 볼 수 없는 정합한. 그래서 이게 짜신 거예요. 경아 나랑 같이 짜신 거예요. 아이디어를 다. 이게 뭡니까. 부끄럽네요. 그날 번해로 한번 시험을 봤으면 저는 반드시. 그런데 이 김 차장께서는 본인이 이 반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김 차장은 구해드린 건 맞습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엄청 쪽팔리셨어요. 이미 말씀 중에도 귀가 빨개졌어요. 이창태 직장과 얘기하시는 와중에는 이미 귀가 빨개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나가서 해보세요 이랬으면 여러분 얼굴까지 빨개지고. 저희 선배를 제가 구한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구조계 구렁창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을 제가 구한 겁니다. 하지만 회사에 온 후에 다르게. 말씀은 정반대로 했잖아요. 정반대로 했기 때문에 이미 저기 곧 사표 내는 걸로. 그러면 뭐 딱 했을 때는 둘이서 하는 건가요? 그런가요? 그렇죠. SBS로 갑니다. 이 방송을 혹시 이창태 국장님께서 듣고 계시면 꼭 좀 연락을 주십시오. 이미 저기 퇴직금도 없어지고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구해주세요 뭐 이런 거죠. SBS 개그를 살리겠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짜온 거 있으시면 해보세요. 지금 혹시 개인기라 이런 거. 지금이라도 정말. 지금 많이 틀으십니까? 오디션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렇죠. 정치자분들이 판단을 해주실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반상을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제가 바로 언제든지. 짜셨군요. 짜셨군요. 언제든지 할 수 있게. 이런 겁니다. 저는 학부모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오늘 학교. 사원을 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애가 사고를 쳤어. 그래서 내가 이제 학군도 불려왔어. 선생님한테. 제가 그럼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 경희 아버님. 아 경희 아버지. 아 예. 아 우리 경희가 사고를 차가지고 지금 오셨는데. 그래 무슨 사고를 썼습니까. 아 경희가 친구랑 싸움을 했더라고요. 아 집에서는 조용조용한 애인데. 아. 낫도 많이 가리고. 아 그러세요. 아 경희가. 경희가. 경희가 낫을 많이 가리죠. 낫을 많이 가리죠. 경희가 누구 거야. 아버님 좀 어떻게 좀 사과를 저희한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다친 애도 있습니까. 아 크게 다쳤죠. 아 죄송하니까. 다친 애가 누구. 은경희가. 경희가. 지혜. 니가. 니가. 어디다 쳤노. 어디가 아프노. 이 아버지가. 경희를 대신해서. 미안하다는 말 사과 한번 드린다잉.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 경희 아버지가. 니한테. 약을 하나 가져왔다. 어 약이 뭡니까 이게. 고란이죠. 고랄이즘이요? 잠시만요. 이거 진짜. 이거 표정. 거기 나오신 분이 했잖아요. 아 왜 그래 진짜. 아니 뭐. 오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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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이런 거 다 했잖아요. 아 거기. 시험 보신 분이 하신 거군요. 비슷해요. 왜냐면 학부모 개그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업소를 하시는 아버지가 와가지고. 공격 수업을 하는데. 어 너 반장이니? 그러니까 임시반장. 어 바지사장 같은 거구나.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따라 하셨는데. 굉장히 인상 깊어서. 하지만 그분은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재미도 없습니다. 표절이지만. 표절이지만 사실. 표절이라도 잘 살림. 이게 뭐야 이건 속으로. 너무 갑작스럽게 해서 그렇습니다. 고라니집. 네. 오소리죠. 오소리면 너무 똑같아요. 그냥 보신 거 바로 따라 하시는 거. 전 속으로 지금 경의가 나인가. 경의는 이었지. 낯가린다 이런 시바이가 드러나서 보니까. 낯을 가린다. 사실은 저희 차장이 인터넷 방송을 계속 하신다고. 갑자기 차장이니까. 여러분도 관심 있으신 분. 저희 인천 친구 새로 들어왔잖아요. 아나운서 집안하던 친구를. 앵커 안 치겠다면. 저를 바로 예능 국장을 시켜주신대요. 선배는 보도국장. 그렇죠. 드라마 국장이죠. 아 드라마 국장. 아 정말요? 나 보도국장 해줘요. 드라마가 올릴 것 같아요. 드라마가요? 채널 1년도 정했어요. 뭐요? 문석 브로드캐싱 디스템. MBS. 관심 있는 신분들 꼭 연락 한번 주시면 제가. 1기 공채를 꼭 뽑을까. 설날 점에서. 미래도 없고 월급도 없어요. 꼭 저거 메일로 연락 주시면. 그런데 MBS는 굉장히 표정할 것 같아요. 자랑하는 개그 꿈나무들의 그런 아이템을 같이 하시면. 같이 크고 하는 거지. 문 차장이래. 김 차장이. 문석 차장이. 뻥이 영안 심한 게 아니야. 그리고 그때 우리가 말렸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옆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피자로 끝났지. 별그대도 사실. 집이라도 빠질 기세여서 그때. 그때 너무나 확신. 너무나 확신해. 피자니까 다행이죠. 그러면은 개인기 혹시 준비하시면 되세요. 개인기. 짠 거 말고. 개인기에도 괜찮은 거예요. 아 개인기는 내가 준비를 하지 못해봤는데. 상대모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기원아. 어디 가노. 내가 아버지 뭐 하시노. 잘 계시노. 아버지 뭐 하시노 야식아. 뭐 하시노 안 카나. 누구누구. 김광규 씨. 안 되나. 범시선아. 저 딴 분이 와서 하시네. 딴 부모님. 친구. 친구의 한 점을 하시네. 아 네. 제가 봤을 때는 달가리 홀에 넣어드려야겠네. 아무래도 좀. 연습을 많이. 연습생. 무대 좀 닦으시고 포스터 좀 붙이면서 폭독한 훈련을. 주무시고 그러셔야겠어요. 절대 그런 건 안 한다. 우리는 바로 가야 된다. 저희 본론으로 넘어가죠. 네. 본론으로 바로. 그리고 마지막 공지사항 하나 있습니다. 헤드에서. 뭘 지으시려고. 1월 29일까지 원서 보내주시면. 아 웬일이야. 제1기. 우와 웬일이야. 공채사원을 모집합니다. 꼭 많은 응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을 기다리겠습니다. 응답하라. 응답하라. mbs. mbs.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박은기 기자. 네.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번 주의 주제는요. 설 연휴 앞두고 있잖아요. 이번 설에 어떤 영화를 볼 것인가. 한국 영화 4편을 꼽았습니다. 오늘 지금 녹음하는 날이. 지금 며칠이죠. 23일. 24일인데요. 23일 날 3편이 개봉했어요. 수상한 그녀. 피클런 청춘. 남자가 사랑할 때. 이렇게 했고요. 다음 주에 조선미녀 삼총사. 이렇게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게 어차피 4작품들이. 국내 아주 큰 투자 배급사들이. 설 연휴를 겨냥하고 내놓는 작품이라.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개봉을 했으니까요. 어제 개봉 첫날 스코어는 나왔는데. 수상한 그녀가 2위더라고요. 한국 영화 중에서는 1위. 피클런 청춘이 1위였죠? 수상한 그녀가 1위입니다. 1위인가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예매율은 피클런 청춘이 1위였는데요. 아마 현매라고 하죠. 현장 판매가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전산망 시스템 5기. 기준이죠. 그러면 수상한 그녀는. 아 예.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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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한 포즈를 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0.1조의 포즈가 없어. 아. 제가 또 빨리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고프했어? 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수상한 그녀라고 내가 받아 적는데. 갑자기 받아 적다 보니까 수상한 근연이라고 돼 있네.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이런 저기 하실. 아유. 재밌네요. 이런 시발이 재밌네요. 지금 개그맨은 좀 힘드네요. 자꾸 오도시 준비해요. 오도시라고 이렇게 웃긴 말을 오도시라고 하려는데. 아. 힘드네요. 오도시 치시네요. 그럼 계속해서 진행. 네. 수상한 그녀는 사실 저희 세 명 중에 하경원 기자만 봤어요. 저는 이 영화를 못 봤는데요. 하경원 기자가 내용과 함께 어떻게 봤는지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황동영 감독님 작품이고요. 도가니. 도가니를 연출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반향을. 아. 그렇죠. 그 시설의 관리법 규정. 도가니법도. 도가니법을 지정했던 그런 사회적 반향이 있었는데. 남훈이 씨랑 그다음에 심은경 씨. 성동일 씨. 그다음에 김설기 씨. 김설기 씨. 김설기 씨. 또 B1A4의 진영 씨. 이런 분들이 출연을 하셨는데. 간단합니다. 약간 판타지 설정인데요. 70대 할머니가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고 나서 갑자기 20대에 꽃띠 전여로 옮겨와서. 그분이 이제 심은경 씨인 거군요. 70대가 남훈이 씨. 70대가 심은경 씨. 아. 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뤘어요. 재미 포인트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몸은 20대지만 마음은 70대인 여성의 적응기. 그런 것들에서 재미가 좀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 좀 제일 재미, 웃음이 좀 많이 터진 화경원 기자가. 저는 그것죠. 그러니까 심은경 씨가 연기를 굉장히 잘했었잖아요. 그렇죠. 잘하죠. 그런데 예전에 로맨틱 해보니까 거기서도 약간 노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94년생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런 할머니하고 오래 지내가지고. 할머니의 습성, 말초, 이런 걸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스포일러는 아니고 관계가 없는데. 이제 TV PD가, 드라마 PD가 아니, 쇼프로 PD가 영혼을 흘리는 목소리를 찾다가 우연히 노인센터에서 노래 부르는 심은경 씨를 만나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생기는데 어떻게든 하다보니까 같은 집에서 와인을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상형이 뭐예요? 이러니까. 이진욱 씨가 PD인가요? 이진욱 씨가. 왜냐하면 이게 아마 나인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이 나인 작가님인가. 아무튼 관계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상형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남자는 그냥 뭐 밥 많이 먹고 밥일 잘하면 되는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팍 터지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약간 그런 것들. 그런 재미들.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고편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예고편에 나왔던 장면들이 좀 재미있는 장면이 같죠. 이게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주변에 평을 들었는데 이게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리더라고요.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나이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몰입도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영화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좌우가 되잖아요. 보니까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는 별로 좀 몰입을 많이 못하는 것 같고. 30대 중후반부터 해서 이게 나이들매에 대한 어떤 고찰이라든가. 그렇죠. 그런데 되게 코미디 영화처럼 이렇게 약간 홍보가 됐지만 굉장히 무거운 게 있어요. 그런 조언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무니 할머니가 약간 사진을 사진관이 찍으러 가는 게 영정사진 찍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변 상황이 몰아가지거든요. 그렇죠. 자식들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그렇죠. 고부간의 갈등도 좀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가 드디어 열심히 살았는데 방해만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삶을 정리하려고 이제 사진을 찍으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약간 30대 후반부터 좀 몰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린 친구들은 생각할 부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20대 관객들은 좀 와닿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은경 씨가 연기도 굉장히 잘하고 재미있는 코드들이 있지만 그 숨겨져 있는 어떤 교훈의 코드들은 조금 감명을 받지 못하면서 감동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아마 좀 극 초반에 막 변신하는 게 아니라 한 2, 30분 후에 이제 20대로 가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재미 없을 거야. 그런데 어려지고 와서 이제 자충도 하는 게 막 나와요. 그때부터 뭔가 재미가 좀 생기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에서 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OST가 되게 많거든요. 옛날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하얀나비, 나성에 가면. 나성에 가면. 그다음에 눈물. 이런 노래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약간 현대적으로 리멕크를 했는데 굉장히 심정량이 잘 불러요.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실제로 노래 잘 불렀습니까? 실제로 노래 부르는 장면이 계속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노래가 잘 돼서 밴드, 가수가 꾸몄는데 이때 몸이 되면서 그걸 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밴드에 들어가요. 약간 그래가지고 노래를 몇 곡 부르는데 저는 진짜 하얀나비 부르는 씬에서는 들을 줄 알았어요. 울었습니까? 저는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홍 기자가 나이가. 제가 나이가. 30대 후반은 아닌가. 30대 중반을 넘어서 했어. 되게 마음을 흘리는 노래였어요. 하얀나비는 사실 명곡은 명곡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기 하경원 기자는 보고 7번방의 선물보다도 낫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7번방은 제 개인적으로 너무 짠 애더라고요. 신파. 그런데 이거는 신파가 없는 건 아닌데 좀 덜해요. 이게 보면 하얀나비가 김정호 씨가 1988년도에 불렀고요. 빗물은... 빗물은 최은옥 씨가 1991년. 나성에 가면 새샘 스토리오가 1978년도 노래인데도 지금 감성에 맞게 잘 불렀다는 얘기네요. 성동현 씨가 굉장히 멀쩡하게 나와요. 아 이게 반전이네요. 전혀 웃긴 반전이네요. 굉장히 진지한 역할을 나와요. 약간 반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응답하라 1994 찍기 전에 찍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 아닐까요? 많은 관객분들이 성동현 씨한테 요구하는 그런 롤이 있는데. 약간 그게 배신감 당하는 기분 좋은 배신감. 보니까 도가니에서 함께했던 모그 감독님. 그분이 같이 하셨네요. 어쨌든 음악이라는 요소 그리고 심은경 씨의 연기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아닐까.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맨 마지막 장면에 엄청난 감회가. 아 그렇군요. 그건 말씀드리자. CJ에서 나오신 것들은. CJ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오신. 그런데 체험하지 못한 감회가. CJ 형보관장 같습니다. 그래서 극장에 온통 뒤집어집니다. 아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꼭 한번 보세요. 아 투잡이세요? 뉴리호 팀장님 저렇게 연락주세요. 투잡인가요? 그래서 어떻게 좀 롱런 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저는 일단 요즘에 50대, 40대 많이 관객 보러 가잖아요. 그렇죠. 40, 50대 관객들도 했죠. 특히 설이면 저희 부모님도 사실은 1년 극장 2번 가시는 데 있어요. 설 주소 이렇게 가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역질이 갔을 때 어린 친구들 뿐만 아니라 액션 너무 많고 복잡하고 어려운. 부담없이 볼 수 있는 영화. 중장년층이 부담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장롤로. 그런 장롤로. 좀 설에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부모님 모시고 한번 보고 싶긴 해요. 아 부모님과 봐도 무리가 없다. 나이 들으면 그런 얘기 들으실 것 같아요. 박 기자. 시집갈라면 왜 이런 집에 가야 돼. 그 얘기 너무 많이 하셨어요. 화목 단란한 가정. 저희 집. 혼자 살아도 단라네요. 저희 집은 뭐. 그 날씨가. 화목 단란하시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피 끓는 청춘으로 한번 봐볼까요? 피 끓는 청춘. 늦게 보셨어요? 또 피자인가요? 이 영화 분명히 끝나네 그랬거든요. 300만 원은 피자 쏘시네. 300만 원 제가 보니는 갓뿐이 넘습니다. 갓뿐이 넘고 400만. 좀 잘하면 500만 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어떤 점에서 끌리셨는지 얘기를 하. 소개를 좀 해야 되니까요. 어떤 점에서 끌리셨는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소개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소개를 하고 어떤 점이셨는지를 한번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 끓는 청춘은 이종석 박보영 이렇게 20대 배우들이 주연을 했는데요. 배경은 1982년 충청도가 배경이에요. 거북이 달린다 인출하셨던 영혼이 맞죠? 맞습니다. 배경인데요. 박보영 씨가 맡은 역이 일진이에요. 영숙이. 영숙이가 충청도를 아주 접수한 일진인데. 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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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 홍성. 충남 홍성이요.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맨투를 꺼두시려면 이렇게 꺼두시네요. 앞, 앞, 앞 이러지 마시고요. 그걸 잘 몰라. 일진인데 굉장히 껌도 잘 씻고요. 일단 목에 파스를 붙이고 나와요. 신신파스. 껌을 씹고 침을 뱉고 이러는 친구인데.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컸던 중길이 이종석 씨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종석 씨는 아주 그냥 이종석 씨죠. 이종석 씨는 굉장히 전설의 카사노마. 여자를 잘 꼬시고. 그런데 중길이는 서울에서 온 소희 이세영 씨를 좋아하고. 반면 박보영 씨는 또 누가 좋아하냐면. 동네 공고의 또 싸움장 김영광 씨가 좋아하면서. 네 명이 얽히고 석히는 얘기를. 그런데 이거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복고일 것 같아요. 1982년에 옛날 생각들 많이 나요. 옛날 약간 투명한 체육강 봉지 기억나세요? 그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개구쟁이. 그런 노래가 나오죠. 우리가 지금 노래. 네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봐가지고 너무 감흥이 되는 것 같아요. 노래도 옛날 노래가 많이 나오고요. 소품들도 예전 맥가이버 파칼이라든지. 쇠옥강이라든지 옛날. 그리고 교실에 있는 포스터 같은 것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멸공. 쥐를 잡자. 남은 쥐 다 때려잡자. 이런 것들이 좀 인상 깊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화의 포인트는 약간 충청도 사투리 아닐까요? 충청도 사투리에 저는 이 영화를 보자마자 시방. 시방이 그냥 입에 그냥 딱딱 붙더라고요. 연기도 아주 괜찮게. 연기 너무 괜찮고요. 이종석 씨가 카사노바 연기를 하는데 굉장히 천연덕스럽게 영화 프로에서도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거머리.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거머리에 물렸는데 그거를 그냥 입으로 그냥 쭉쭉 빨아줘. 두굴 빨아줘서. 그 부분에서 좀 웃은 포인트가 있고요. 대사도 아주 감실러워하고 유머러스에 잘했죠. 그런 거 있죠. 박보영 씨 대사 중에 좀 기억나는 게. 왜 나는 안 꼬시는 게요? 이종석 씨한테 그러죠. 왜 나는 안 꼬시야. 다 여자들 다 꼬시는데. 왜냐하면 너는 일진이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보영이는 너무 작아. 죄송합니다. 보영 씨가 좀 아담하긴 하지만 또 그렇게도 예쁘던데요. 고만하게. 욕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그다음에 저는 박보영 씨 인터뷰하면서 되게 놀랐는데 실제로 충청도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증평. 충북 증평 출신이고. 그런데 충남 홍성이어서 사투리가 좀 달랐대요. 그런데 24살이면 굉장히 어린데 옛날 감성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는 통근열차가 나오잖아요. 통근열차까지는 아니지만 40분씩 버스를 타고 다녔대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7시 반에 버스를 타면 제일 친한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나 7시 반에 버스 탄다. 그러니까 걔는 다음 정거장 사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타 뭐 이렇게. 그런데 자기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친구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동복인데 마이도 못 입었대. 머리도 안 말리고 막 뛰어왔는데 버스를 놓친 거야. 그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 감성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까 할머니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연기를 잘했다는 심은경 씨랑 일맥상청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것들이 잘 살리더라고요. 라미란 씨 너무 재밌었어요. 아 라미란 씨가 노처녀. 그러니까 여선생님으로 나오는데 거기 사내연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미들이. 그렇지. 귀하시네. 재미들이 묻죠. 라미란 씨 너무 웃겼어요. 김희원 씨랑 같이 묻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그래서 이종석 씨가 카사노바지를 하니까 앞에서 막 욕하다가도. 중길 학생은 학생은 너무 마음에 드는구나. 너무 적극적이야. 지금 저는 이제 본인의 남자친구고 남자 선생님이 그렇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막 타박하고. 마음에 든다고 그렇게 하는. 저는 실제로 이 영화는 보지 않았지만 단지 예고 영상만으로도 이 영화는 떤다. 80년대, 82년도에 뭐 하셨어요? 김 차장. 82년도에? 네. 82년도에? 네. 중2였네요. 아 그러면 뭐 대구에서의 어떤 중학교 생활을 어땠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구는 대도시였어요. 아 갑자기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이제 아홉 살 때. 아 네. 여덟, 아홉 살 때 대구에 처음 왔어요. 대구에 처음 왔다고요? 대구에 처음 왔죠. 도시에. 아 원래는 어디 사셨어요? 원래는 저기. 도시. 저기 청하, 포항 북구 쪽에. 아 영포시네요. 영포라인입니다. 영포라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몰랐네요. 대구에 9살 때가 왔는데 딱 왔을 때 냄새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대구예요? 네. 어떤 냄새가? 사과 향기? 도시냄새입니다. 아 어떤 세련된 냄새.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도시냄새가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맹연가스였습니다. 그게 도시냄새였습니다. 근데 시골에서 갓 올라온 애들 입장에서 보니까 그 냄새가 너무 좋은 거야. 저도 주유소에서 막 기름냄새 맡으러 다녀고 그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땡기더라고요. 무슨 트랜스포머도 아니죠? 아니 근데 그때 옛날에 그 기름냄새, 석유냄새 맡으면 기생충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그랬어요. 나랑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왜 이래? 참 이상하네. 어디 살았어? 도시 살았어? 묻지도 않아. 얘기하지만 더 고 싶지도 않아. 그때도 김 차장 있을 때도 통근열차가 있고 그럴 땐 아니죠? 그럴 땐 아니죠. 통근열차가 있고 학생들이. 외관이나 좀 더.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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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서. 경부선에서 지나가는 외관. 그쪽에는 있었습니다. 그쪽에는 있었고 좀 소도시 같은 데는 그때는 당시까지만 있었고 큰 도시에는 없었죠. 다 버스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버스 타고 열심히 아침 6시 반에 버스를 타서 많은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 30분 동안 옮기면서 가면 청구보다 학교에 내립니다. 청구보다 학교에. 푸른 구릉인가요? 네. 언더. 푸른 언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교과 기억나세요? 세기에 빛나는 천국 고등학교 하이 하이 하이. 뭐 이런 말입니다. 일본 학교인가요? 하이 하이 하이. 저는 피클린 청춘은 그 시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좋지만 오히려 20대 청춘들 하이틴 로맨스 같은 느낌이잖아요. 젊은 분 20대 분이면. 약간의 치정. 치정극이죠. 네. 그런 게 좀 재밌을 것 같다. 그런 생각들 했습니다. 고등학생 불륜. 약간 상속자들의 농촌 버전. 상속자들 같아요. 나름 부자도 나오고 부자집에도 나오고 가난한 집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일진도 나오고 박보영이가 가난하죠. 그 집이 대포집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집인데요. 그런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밀고 있는 영화입니다. 다음에는 남자가 사랑할 때로 한번 가볼까요? 올해 돌풍은 이렇게 뉴 작품입니다. 뉴의 작품인데. 벌써 작년이 됐네요. 7번방의 선물 신세계 변호인 이렇게 세 장. 배급사 좋네요. 네. 배급사가 좋죠. 배급사만 좋네. 요거 내용은 하경완 기자가 알 것 같은데 좀 설명을. 아 그래요? 제가 연달아 좀 너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일단 황정민 씨가 주연이 되는데요. 황정민 씨가 빕 대신 받아주는 사채 다시 주연 받아주는. 신세계 조각농이 주신이죠. 맞아요. 제가 얘기할 때 좀 들어주세요. 한 문장을 끝까지 온전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 동원 감동이요. 황정민 씨가 되게 삼류 건달. 그러니까 사채 빚 받아주러 다니는 그 삼류 건달인데. 한혜진 씨 아버지가 빚을 져요. 그래서 그 빚을 대신 받으러 황정민 씨가 가는데.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가 편찮으시기 때문에 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간호를 한혜진 씨가 하고 있죠. 빚을 받으러 갔는데. 짧게. 황정민 씨가. 아니 이게 재밌어요. 황정민 씨가 한혜진 씨를 보고 첫눈을 바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애를 하면서 한혜진 씨는 대학 나온 은행원인데 두 분이 사랑을 하기도 했지만. 황정민 씨가 또 위기를 맞으면서 병에 걸리시면서 또 이렇게 약간 좀 눈물을 짜내네요. 처음에는 좀 재미도 있는데요. 뒤에는 굉장히 많이 우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눈에 띄는 장면이 곽도원 씨가 웃겨요. 곽도원 씨가 이게 한 50몇 회차인데 장면은 한 10장면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곽도원 씨가 가끔씩 나와서 형으로 나옵니다. 황정민 씨 형으로 나오는데요. 웃겨줍니다. 원래 웃긴 분이잖아요. 원래 웃긴 분인데 처음에는 악인처럼 나오거든요. 막 동생 되게 구박하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침해 걸렸는데 아버지를 약간 홀대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나중에는 그게 진심은 또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서 그런 반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좀 뭐랄까 풍채에서 나오는 그런 재미있는 거 디테일을 굉장히 잘 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파출소에 아버지를 찾으러 가는 장면이 있는데 추리닝 진짜 하늘색 시골 사람들이 입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추리닝들을 입고 오는데 그걸 또 발을 또 걷어입었어요. 무릎 밑으로. 그래서 쓰레파를 질질 커면서 얘기하는데 관찰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면서 아주 디테일한 연기가 돋보이는 근데 이것도 이제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데 제가 이거의 호불호는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뭡니까? 저는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재미가 있었다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연애를 하고 있거나 결혼한 사람들이 그래서 멜로에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은 솔로 비추예요? 솔로 비추입니다. 솔로분들은 피클린 점심을 보시나요? 네. 멜로. 멜로 준비가 돼 있으신 분들은 실제에서도 멜로를 하시는 분들은 재미있게 보실 수 있고요. 저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일단 마지막에 황정민 씨 연기는 주목할 만하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급사와 황정민이라는 연기자만 주목하면 되겠군요. 배급사의 배급사도 중요하고요. 곽도원 씨, 황정민 씨. 한혜진 씨는 좀 별로였어요. 한혜진 씨는 사실은 황정민 씨가 너무 주루해서 끌고 나가기 때문에 연기가 그렇게 돋보이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구의 남편, 누구의 부인이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살짝 몰입이 안 됐어요. 물론 연기를 잘 하셨습니다만 배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끌지 못했다. 이 영화는 안 맞았어. 그러니까 이게 한 200만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진짜 작두 타지잖아요.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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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략.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안 봤지만 제목부터 마음에 안 들어. 제목 어떻게 지었어야 되나요? 남자가 사랑할 때 뭘 사랑해? 애이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더 이렇게 다르게 제목을 짓을 때. 고라니집. 고라니집을 먹어줘야 돼. 고라지? 남자가 고라니집을 먹어줘야 돼. 고라지. 여러분 지금 밖이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피 끓는 청춘을 보십시오. 피 끓는? 재밌습니다. 저는 안 봤지만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김채장님 좋아하시는 깨 같은 유노가 많아요. 그냥 자지러지시면서 보실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영화.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스트레스 받을 때 피 끓는 청춘. 박버영을 한번 보러 가시고. 울고 싶을 때는 저 남자가 사랑할 때. 잠자고 싶을 때는 조선미녀삼총사. 마지막으로 우리 조선미녀삼총사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쇼박스 작품입니다. 쇼박스 설명이 오겠네요. 쇼박스 저야 악연이 있는데. 괜찮아요. 안 듣습니다. 이거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쇼박스에 악연이 있는데. 이거 조선미녀삼총사는. 간단한 줄기를 제가 보면. 시대 불문병. 병자호란 이후라는데. 시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원 강요원 송가인 나왔는데. 하지원이 이 영어를 왜 선택했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미녀삼총사가 현상수별몸을 쫓아다녀서 잡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딨에서 보신 보신거죠? 줄거리 끝나고 질문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문 읽다보면 그때. 그렇게 그르는 줄거리입니다. 약간의 제가 보기에는 한숨밖에 안나오는 영화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원이라는 인물을 보고 한번 볼만한 영화인데. 하지만 실제로 보고나면 하지원이 이 영어를 왜 선택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리고 고창석씨가 나오는데 사실 고창석이라는 배우는 연기가 좋고 조연으로서 아주 빛나는 조연인 감초같은 연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 이 영화에서 다 죽었어 죽었어 이 영화를 완전히 죽여놨어 그냥 고창석씨가 선배가 아직 안 보였어요 고창석씨가 기다리세요 고창석씨가 이 영화를 왜 선택했는지 제가 좋아하는 배우로서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 감상평 한줄평 남기겠습니다 자 그럼 1문을 딱 진행하겠습니다 딱히 질문이 없는 박희저도 봤죠 네 저도 봤죠 일단 김은석 차장의 설명에 좀 부언을 하자면 이게 조선시대로 돼있긴 하는데 복장이 사실 좀 현대적인 느낌들이 많아요 퓨전사극 모자티 같은 코트 같은 것도 입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지원씨가 머리에 뭔가 이렇게 머리띠처럼 근데 그게 현대극 같은 느낌도 약간 주고 그 다음에 말로는 대사 같은 게 사극 느낌이 전혀 거의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퓨전사극 느낌이 나고 세 명의 송가인 송가인이라고 하죠 가인 배우때는 송가인 한지 하지원 강혜원씨가 액션들은 좀 보여주고요 재미는 아무래도 송새벽씨가 좀 담당하는 것 같아요 송새벽씨가 몰래 이렇게 세 명을 뒷쫓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변장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무하고 똑같은 분장술을 한 다음에 나무에 붙어있다가 딱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약간 풀같은 분장을 하고 바위 앞에 붙어있다가 딱 나타나는데 그런 약간 재미들이 있어요 그런 코믹이 제일 싫어해 그런 분장 과도한 분장 과도한 액션으로 끌려가고 송새벽씨가 약간 재미가 있고 사실 상대적으로 저는 기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이게 배급이 굉장히 밀린 작품이거든요 원래는 작년에 작년 구정부터 나왔었어요 그렇습니까 1년은 표류한 작품 그러니까 개봉이 늦어지면 상대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게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잖아요 개봉이 밀리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저는 기대를 상당히 안 했는데 기대에 비해서는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또 영화를 작품성으로만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설 연유나 추적 추석 때 많이 나왔던 가문의 영광의 조선밤 분위기 그걸 우리가 작품성으로 보진 않잖아요 그냥 웃고 즐기는 느낌 킬링타임용 네 그냥 그런 오락영화로서는 뭐 또 그냥 뭐 그렇게 나쁘진 않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봤습니다 나빠 오락영화로서 하지원씨의 그런 액션 양기는 그래도 뭐 아 너무 잘하죠 그런 걸 잘하죠 예쁘고 이로써 초박스의 침책이 지속되겠네요 용의자 400만 넘었습니다 용의자만 네 용의자 400만 넘었습니다 용의자가 사실 변호인 아니었으면 더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니 그렇게 큰 영화가 아니여가지고 그 정도면 뭐 예상한 대로 나왔다 그렇습니다 조선밤윤 삼총선 하기자는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안 봤네요 아니 좀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기대라든지 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가 많이 안 돼가지고 아니 전 들은 얘기가 좀 있잖아요 아니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 시사 같은 거 보통 개봉전을 하는데 이렇게 막 얘기가 분분해가지고 개봉시기가 밀린 것 때문에 아 그렇죠 개봉시기가 밀리면서 사실 작품이 좀 자신이 있으면 빨리 내놓고 싶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배급사분들도 감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뭔가 들으시는 분들의 그런 걸 잘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주우 씨 좋아하시는 것도 보러 가시면 개인 취향이 뭐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일하시다 피곤하시다 잠이 온다 보러 가시면 됩니다 여관에 가서 뭐 여관이 아니구나 아니 주차장은 너무 여관을 좋아하니까 여관 가서 또 여관관이 그냥 여관이 됐네요 네 9천원 내시고 한번 가서 피로 좀 푸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니까 좋은 영화입니다 조선민의 3촌 선호가 다르니까요 근데 예 뭐 그렇게 기대작은 아닌데 뭐 나름의 그냥 우승 코드는 있더라 개봉이 몇 주일이에요? 29일날 개봉합니다 네 서울 바로전이네요 좋은 게 많아서 네 근데 이게 배급 시기에도 사실은 자신이 있으면 그 설 연휴보다 조금 앞서서 하거든요 그 전부터 이제 시장 싸움을 하겠다는 건데 그 설에 딱 붙어서 하는 것도 사실 좀 이렇게 자신은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면 쇼박스에서도 별로 기대가 난다 뭐 그런 뜻인가요? 기대라기보다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기대를 했으면 좀 먼저 내보낼 수 있었는데 조금 자신이 없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래도 한번 우리 조선민의 3총사의 분전을 한번 기대해봅시다 하재원씨의 작품은 눈에 있어서 영화에서는 잘 못 골라요 보면 영화에서는 하재원씨가 드라마에서도 자기 배역은 잘 찾는데 드라마는 운이 별로 없어요 그게 하재원씨가 보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건 잘 되고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출연하는 것을 냉정하게 이 작품이 잘 될 거야 못 될 거야 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사실은 많지가 않잖아요 자기가 활동도 오래 했고 제작사라든지 감독님이라든지 어떤 의리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하재원씨가 보기보다도 훨씬 더 의리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작업했던 사람들이랑 좀 많이 작업을 계속 같이 하고 그 뭐 칠강구나 그런 것들도 이제 제이케이 필름 윤재웅 감독님 그 이제 해운대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칠강도 있는 대로 깊이 파고들였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있지 않나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네요 어제 실제로 이제 하재원씨를 보니까 의상도 참 독특하대요 이 아가씨 보니까 의상을 어떤 식으로 입었냐면 아니 의상이 조금 후조보여 내가 보니까 이 톱배우가 제가 봤을 때 빨리 한 번 몇백만 한 거예요 아니 따로 만나야겠어요 김 차장은 자기랑 따로 만나면 좋은 배우고 기자회견만 하고 멀리서 보이거나 그러면 나쁜 배우 나쁜 배우 아재원씨가 어제 위에 재킷을 어떤 재킷을 입었냐면 여기 나의 어깨 부분을 이렇게 세우는 부분 아 어깨에 힘을 줬군요 많이 세웠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옷을 입고 왔는데 너무 안 어울리는 거야 하재원씨는 차라리 드레스 있는 게 참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지원아 바꾸어라 스타일리스트 알겠지 지금 앞에 있는 포스터를 두고 여기서 한 작품씩 골라서 마무리로 이 네 작품 중에 나는 이걸 좀 추천한다 이런 작품 있으신지 하나씩 뽑아주시죠 보나 만화입니다 피클런 청춘 피클런 청춘 우리 한 500만 정도는 갑분이 넘을 것 같습니다 포스터에 힘이 남아둔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 느낌이 확 나네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종석씨가 연기가 아주 감실만하게 잘했더라고요 재미있고 카사노바 연기를 아주 재미있게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여작품을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노브레싱 때 봤을 때 뭐 저런 저런 연기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브레싱에서 연기 어떤 영화 연기에 대한 기대를 확 내려놨는데 이번에 잘하니까 더욱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종석씨 연기 뭐 그런 데로 하면 괜찮았고 그렇습니다 네 하경원 기자는 어떤 작품 저는 추상한 그녀 아 역시 초질 의리남이네요 의리남이야 왜냐면 그 설 연 영화라는 좀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 시장 시장에 비해서는 뭔가 좀 가족들이 많이 봐야 되니까 맞습니다 저는 뭐 웃기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저는 사실 조포 코미디 특세하던 2000년 초반에 너무 싫었거든요 너무 쏠림 현상이 심했어요 저는 웃기기도 하고 적당히 좀 밸런스 있는 작품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추상은 그냥 초반에 웃기다가 나중에는 좀 쨍하기도 하고 약간 또 그냥 젊은 분들끼리 볼 게 아니라 또 꼭 내 부모님을 모시고 하고 싶은 영화라는 것 같아요 칭찬이네요 같이 보면 진짜 서로를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은 젊음에 젊은이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젊음을 되게 부러워하고 싱그러워할 것 같고 또 어린 분들은 나이 든 분들 보면서 아 또 저분들도 젊은 시절 좋은 시절이 있었구나 하고 이해할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노래도 많이 나와서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노래 나오는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별점? 다섯 개 기준 네 그렇죠 좀 한 세 개 반? 세 개 반? 세 개 반? 좀 더 줘라 아 더 주는 건 아닌 것 같고 설 시장에서는 지금 기대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텐데 설을 빼놓고 나면 네 좀 그냥 범장인데 범장 설이니까 의미를 좀 더 가중치게 하더라 다들 보면 저는 기자들이 참 박해요 평가에 그럼 박 기자는? 아 저는 피 끓는 청춘이 그렇습니까? 하이파이! 네 힘이 남아 둔다 힘이 남아 둔다 역시 번호 반목이 있어야 돼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 힘이 남아 둬라 10년 안목에 박 기자 저는 특히 박보영 씨가 소주를 마실 때 그렇게 그냥 빨간 뚜껑에 있는 질러서 네 아우 그냥 너무 깔리더라고요 역시 술이죠 뭐 역시 술이죠 술이 그냥 변치 않는 친구는 술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남자도 떠나고 저 남자도 떠났지만 내 곁에 있으시는 건 술 밖에 없어요 맛도 그냥 변치가 않아요 술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또 설 때는 또 우리 20대 청춘 남녀들이 시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데이트 무비를 이 사람들이 강춤이다 힘이 남아 둔죠 정말 강춤 그럼 별점은 몇 개나? 네 개로 하죠 아 역시 선배가 좋아하시는 말은 유목코드가 되게 많아요 깨알같이 웃기는 게 되게 많거든요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관계가 어느 정도는 보세요 사정 되게 좋아하실까요? 450 아 역시 안목이 네 벌써 비싸지 않습니까? 500, 400, 450 아 475로 한번 결정을 한번 해보죠 그럼 저희 판단으로는 피클리 청춘이 약간 전례 영화 중에서는 승자일 것 같다 그렇죠 네 저희 판단으로는 개개인의 취향도 있으니까요 사실 우리가 좀 혹평한 조선미녀 삼총사라든지 남자 가사 생활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웃고 싶을 때 보는 영화 웃다가 울고 싶을 때 보는 영화 울고 싶은 때 보는 영화 자고 싶을 때 보는 영화 아니 조선미녀 삼총사라도 웃을 수 있어요 웃을 수 있습니다 네 웃을 수 있습니다 잠자리인데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성질이 났다 아니 김문석 차장 코드는 아니에요 김문석 차장 코드는 전혀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뭐 좋은 영화입니다 한번 보러 가십시오 표현할 때 저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말을 지금 너무 혹평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주상욱 씨가 되게 이렇게 지고지순한 어떤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나중에 주상욱 씨가 어떤 그 여자를 지켜주려고 애쓰다가 이제 위기를 맞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살짝 눈물도 나던데요 내가 보면 말도 안 돼요 아니 설정을 못하는 식으로 해서 아니 근데 그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이게 CG를 사용하는데 CG가 돈을 좀 안 들이 CG라는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그 좀 튀어요 어린이 드라마 씨 좀 튀어요 어린이 드라마 씨 그래서 이제 아주 결정적인 주상욱 씨가 아주 그 뒤에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뭐야 근데 그 전까지 연기에서는 나 진짜 울 뻔했어요 정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미스캐스팅이야 이거 주상욱 씨가 더 얘기하지 말죠 우리 관객들 선택하시는 거 네 관객들의 선택 저희의 개인적인 선택들은 그렇다는 어쨌든 설 연휴 인사를 지금 여기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김문석 차장은 설에 네 저는 뭐 설에 바쁜 몸을 이끌고서 한번 고향에 한번 다녀오고 대구를 대구에 한번 가시는군요 하경원 기자도 가나요? 네 네 또 설 다음에 휴가라 설 설 전주가 휴가죠 저기 참 저런 건 부장들만 하는 거 아닙니까? 저기 특별히 저레도 어디에 뭐 피앙세도 같이 갑니까? 아니요 안 갑니까? 아니 그러려면 왜 휴가를 했어? 그러게 이 하나 이상하네 저놈자식이 같이 가야지 아니 근데 다 말도 더듬는 거 봐 비해서 내니까 2월 첫째 주도 있었다고? 아 진짜요? 하여튼 잘 다녀오십시오 박 기자는? 저는 저도 가야죠 저는 서울이어가지고요 사당동으로 한번? 네 지금 남현동입니다 남현동입니까? 예술인의 마음 축하합니다 뭘 축하해야 되지 않으면 모르지만 아니 설날이 오랬네요 아 설날 아 즉 불도 켜지네요 갑자기 클로징 하시라고 처럼 네 여러분들도 우리 제 3623회 설날을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배탈 나지 마시고 특히 주부분들은 일을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고 갔다 오시면 마사지 꼭 좀 받으시고 하십시오 마사지 비 쏘나요? 쏘죠 아직 너무 많이 질러가지고 네 저 설년유 잘 지내시고요 저 하경원 기자 인사 드리시죠 네 설년유 잘 보내시고 감기 오지 마시고 뭔가 마지막 분위기 같아 취업 안 하신 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고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 한 번 다시 한번 공지사항을 전해드리겠습니다 MBS MBS 공채 제1기 공채가 곧 있을 예정입니다 설날 전까지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을 공채 반드시 약속드리겠습니다 신중히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열정을 응모하십시오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응모해주세요 기자 00명 프로듀서 00명 카메라맨 00명 아나운서 00명 그리고 예능에 관심 있으신 분 개그맨 지망생 그리고 연기 지망생 꼭 응모해주시오 감사드리겠습니다 선배는 기자가 안 되셨으면 큰 사기꾼이 되셨겠어요 대도 뭐 이런 대사기꾼 대독인 분사 어떻게 이렇게 인사를 크로징 멘트를 김호수 사자에 하시면서 인사드리니까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지금 춤을 추고 있죠 우리 세명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우리 세명이 우리 세명이 감사합니다.